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마운틴 고트 입니다 2인풀 자 100인 플레이어와 해 보겠습니다 자 5네요 5 자 요거는 6으로 바꿔서 5, 6 올라가겠습니다 자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요거는 2, 1에서 5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요 자 5, 5, 8 좋네요 큰 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쵸 자 5, 5, 5 한번 해 볼까요 자 5, 5, 5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0 먹으세요 5, 5, 5, 5 자 5 가겠습니다 자 5, 5 해서 뺏겠습니다 자리 자 5, 5, 5, 6이네요 어이구 금방 주차 오겠는데요 자 그럼 저는 10을 먹죠 자 5, 5, 5, 6을 따라 오면 저는 10을 먹고 5는 빠지겠습니다 자 15, 5, 5, 5, 6이네요 재미있게 전개가 되는데요 아니군요 자 저는 5, 9 하겠습니다 자 5 하나 더 먹고요 자 9 자 딱 10 됐는데요 자 5, 5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5, 5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10 올라오나요 그쵸 5, 5 올라오죠 그쵸 5, 5 올라오죠 참 안 좋네요 8, 9네요 8, 9네요 자 9 먹겠습니다 자 5, 5 올라오거나 10이네요 자 5, 5나 10 아니면 9 자 그럼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자 5 했고요 자 저는 9 9 두 번 먹겠습니다 자 이건 두 턴 한 거죠 자 9, 2, 18 18점을 넣었기 때문에 두 턴 정도는 한 거예요 자 이거는 18, 9 이렇게 하나요 자 10조차 냈고요 자 그럼 저는 9 한 번 더 먹고요 과감히 빠집니다 자 과감히 빠져요 자 10은 기회가 되면 먹도록 하고요 10이나 9는 기회가 되면 먹고 저는 7이나 8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9, 7, 6을 바꿔서 9, 7 자 9 한 번 더 먹고요 7 올라가겠습니다 상대방은 9 먹어야죠 9 한 다음에 8 자 8 올라갔군요 자 9 하고 8 자 저는 7이나 8 올라가겠습니다 상대방은 9를 무조건 먹어야죠 9, 9면 6이네요 9, 6이네요 그렇죠 9, 6이고요 저는 8, 6이고요 자 8, 6 올라가겠습니다 자 8을 지금 못 먹죠 자 지금 8을 한 개 먹었어요 자 8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시간이 없죠 자 저는 이제 8 먹을 거고요 자 5 올라가겠습니다 자 5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 되고요 저는 이제 6, 6, 8 이렇게 되네요 6, 6, 8 아니면 9 자 저건 없고요 7 자 7, 6 해야 되나봐요 자 이건 6으로 바꾸겠습니다 6으로 바꾸면 7, 6이네요 자 7 한번 올라가고요 자 6 한번 올라가고요 자 7, 9, 8, 8 8, 8 괜찮네요 8, 8 자 그럼 저는 8 한번 먹고 7로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자 8, 7, 6 아니면 6을 쫓아내든지 8, 8 그렇죠 자 저는 그러면 자 한번 더 먹고 빠지겠습니다 자 8, 4죠 아유 아까워라 아깝죠 8 하고 4 버리기엔 좀 아깝죠 자 6, 6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, 6 그렇죠 8, 7 먹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자 6, 7 6, 7, 8 쫓아 냈고요 자 이거는 5고요 자 저는 6 쫓아내야 되죠 자 2 해서 6, 5 하겠습니다 자 6 쫓아내고요 5 가겠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10 올라가겠습니다 자 6하고 7 하나씩 더 얻어야 되고요 10 기회가 되면 10 올라가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올라가고요 아니면 다르게 먹겠습니다 자 8은 2개밖에 안 남았네요 7을 먹어야 되겠어요 자 10이죠 자 5, 5죠 자 5 쫓아내겠습니다 음 상대방은 9 하나 먹었죠 자 9 하나 먹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너스를 2개 못 먹어요 따라서 따라서 자 저는 7 6 자 제 턴 했죠 자 7, 6, 13점 먹었기 때문에 자 제 턴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금 30, 135 대 110 두 턴 되있고요 7, 5 자 7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7 아직 좀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5 자 이번 턴은 조금 턴을 못했죠 자 3 턴입니다 자 3 턴 3 턴 3 턴 여유가 있습니다 자 10하고 5 10하고 6 가나요 7 올라가고요 6 한번 먹고요 6 한번 먹고요 그럼 여기 12 변 자 제 턴 제대로 했습니다 다시 3 턴 됐죠 자 다시 30점 차이가 됐죠 자 10 하나 먹었군요 자 10 자 10 10이 나오지 않는 한 자 10은 뭐 자 3 턴 차이니까 자 6, 6 자 6 6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나는 조건이 되죠 자 3 턴 차이기 때문에 자 힘들어요 자 상대방 보너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4 대 138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00점 초보 플레이어와 한번 재미있게 마운틴 코트 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